하늘에 대한 효정, 세상의 빛으로 나는 강원도 평창의 바랑산에 종종 오릅니다. 해발 1458m인 그 산의 기슭에 휴양지로 잘 알려진 용평리조트가 있습니다. 오래전 국민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겨울연가의 멋진 무대이기도 합니다. 상곡뒤에 오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징귀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는 그 나무를 마유목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한 몸통이 되어 마치 한 나무처럼 살아갑니다. 수백년 된 야광나무는 어머니이고 그 품 안에서 자란 마가나무는 아들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자나무입니다. 야광나무가 오래되어 속이 텅 비자 그 안에 새가 마가나무 씨앗을 떨어뜨려 마가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새끼나무로 털을 잡았습니다. 야광나무는 마치 아기를 양육하듯 마가나무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며 품 안에서 점차 키워나갔습니다. 마가나무는 차츰 자라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치 어머니를 복량하듯 야광나무를 보살피며 공생합니다. 허공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각각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식물에 불과할지라도 아름다운 모자의 사랑과 배려 깊은 정을 담고 있어 더할 나이 없는 효정의 본보기입니다. 효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알뜻하면서도 그 뜻을 정확히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도를 하는 정성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효도의 마음이라는 뜻인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혹시 이 효정이라는 단어가 효정입니까? 효정은 참된 정을 다한다는 뜻이므로 과히 잘못된 풀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으로 사용한 효정은 그보다 더 깊고 넓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효는 동양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굳이 하자면 period duty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라는 의미로 효의 깊은 뜻이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효를 의무로만 여긴다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효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면서 삶의 근간입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가치 있는 효가 차츰 퇴색되어가는 것은 누군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효정을 생각하면 나는 늘 가슴 속에 큰 슬픔으로 자리잡고 있는 큰 아들 효진이와 둘째 아들 흥진이가 떠오릅니다. 흥진이가 먼저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냉전이 치열했던 시기에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어린 나이임에도 용감하게 앞장섰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전국을 돌며 승공 걸기 대회를 할 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흥진이는 언제나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전국 승공 걸기 대회 마지막 날 광주에서 문총재가 강연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넥타이에 꽂혀있던 넥타이 핀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을까? 언제 없어졌지? 그때 태평양 건너 미국 뉴욕에 있던 흥진이가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문총재가 강주에서 연단에 올라 강연을 하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흥진이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찰나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지만 앞에서 달려오는 대형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후배를 살리고 자신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문총재를 해치려는 불순한 사람들이 청중으로 가장해 광주대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무대가 있는 앞쪽으로 가려 했으나 입추의 여지 없이 들어찬 광중으로 인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탄은 문총재를 목표로 했지만 기대가 무너지자 대신 흥진이를 희생제물로 삼았습니다. 흥진이는 아버지를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희생의 재물이 됨으로써 대신했습니다. 나는 흥진이가 태어날 때 3일 만에 깨어나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 할 때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하고 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깊은 효정을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은 가슴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 효진이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통일교회 식구들 가운데 음악을 하는 청년이 많은 것은 효진이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큰 아들답게 어렸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효자는 내 거야. 그러나 엄마를 바라보는 마음은 편치 않았던 듯합니다. 친구들의 엄마에 비해 가진 것이었고 늘 바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로해 주려고 큰 소리로 장담하곤 했습니다. 엄마 내가 자라면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어. 우리 부부가 1970년대 초 미국에서 활동할 때 동양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시당했습니다.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가리지 않고 무조건 차이니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절의 문총재는 50개 주를 돌며 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공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비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효진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그 모습을 모두 보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버지 강연장마다 나타나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열두 살에 불과했음에도 내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저들과 싸우겠다며 웃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서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무릎을 치며 찾아낸 것이 메탈음악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 교회로 인도해야겠다고 결심하고 3년 동안 1만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사와 작곡을 스스로 다 했습니다. 하루에 10곡 가까이 창작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3년 동안 매일 반복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효진에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밤낮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그 일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효정의 마음이고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라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노래 중에 사람들은 기적 소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님께서 바라시는 나를 찾아야지 두근거리는 내 가슴은 님을 위해 뛰어가는 기적 소리야. 노래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사탄의 질투도 커졌습니다. 효진은 음악에 몰두해 밤낮으로 작사와 작곡 노래에 매달렸습니다. 2007년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콘서트 투어를 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연과 연일 계속되는 창작활동으로 인한 과로로 2008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음악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했던 그 마음에 늘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효진이어 불꽃 같은 음악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효정이었습니다. 그 효정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매년 가을 문총재를 추모하기 위한 천주 성화축제가 열리면 효진이를 기리는 효정 페스티벌도 함께 열립니다. 부모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길로 용감히 나아가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그런 효자는 성김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하기에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고 반드시 뜻을 이룹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모두 섬기는 효정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나는 문총재 성화 4주년에 효정의 아름다운 씨앗을 세상에 뿌렸습니다. 한국 전통의 심요정성 기간인 3년이 지난 뒤부터 추모제는 그때까지와는 다르게 열렸습니다. 슬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열어가는 축제의 장으로 변화했습니다. 2016년 8월 하늘에 대한 효정 세상의 빛으로를 주제로 선포한 추모제는 지구촌 곳곳에서 사랑의 손길이 폭풍우처럼 퍼져나간 기쁨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참부모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한편 다치로운 문화경련도 펼쳐졌습니다. 밥이 사랑이다를 모토로 화합 통일 비빔밥 나눔 대축제도 열었습니다. 큰 숯에 쌀밥과 맛난 재료를 가득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식구들이 오순도순 나눠 먹었습니다. 커다란 주걱을 들고 내가 직접 밥을 비비면서 세계 인류가 한 식구로 화합하기를 염원했습니다. 4주년 추모제에는 즐거운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 강연과 세미나 행사가 국내외 여러 곳에서 열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진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남편이 성화하던 날을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총하는 것과 똑같이 내 가슴에는 효진이와 흥진이의 효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효정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효는 인간의 가장 큰 실천 동목이자 삶의 영원한 기둥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떠난 자리에서 아무리 효도한다고 발버둥을 쳐도 이미 때는 지나간 뒤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기하고 자랑스러운 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숭고한 가치가 새롭게 발현된 효정의 빛은 한국에서 출발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숭고한 가치가 새롭게 발현된 효정의 빛이 되었습니다.